지금까지 서로 미드들이 안 오는 줄 알거든요? 아시죠? 맞죠 맞죠 저 레드 먹고 2렙 미드 갑니다 교추 드릴게요 좋아 교추 확인했습니다 바로 호응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했어요 잠깐 약속은 안 하고 왜요? EQ 맞춰주기로 약속해요 링현님 그러면 니코 E 맞춰주기로 약속해요 니코 E 맞추면 저 EQ 맞출게요 아니요 저는 EQ 맞추면 E 맞추는 걸로 약속할래요 저 저희 전현이랑 상종 안 하겠습니다 이 양혼을 삼켜주마 몰래 뺏어버릴게 성공! 아니 왜냐면 이 서포터가 그 우리가 할 사람이 없어 아니면 잠깐 X댄다 듀단 하이요 듀단 하이요랑 서포트 밸런스 롤랜드 할래? 근데 하이요가 듀단 미드충 아니냐고 하던데? 민교님 민교님 적어서 존나 못한다고? 민교님 순수 날짜를 좀 시작하시는 거예요 순수 날짜가 아니라 이렇게 자극을 해야 하니까 어? 민교 뭐 나보고 미드 볼록하다고? 맞는 말이긴 해 숨막힌 라인전 알겠어 보여줄게 볼록한 미드 보여줄게 아니 두단 하이요밸런스 괜찮아? 아 2호가 괜찮대? 하이요가 두단 그녀는 억벨 아니에요? 이러면서 뭐? 안 되겠네 괜찮네 괜찮네 둘인전 모두 개방할게 멤버 봐라 어떻게 지냐 이미 이겼다 어떻게 지냐 진짜 화이트야 화이트야 아비 탈리아 내리지마 탈리아 내리지마 탈리아 탈리아 내리지마 탈리아 뺄게요 뺄게요 우리 뺄게요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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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물어 포기해 Silo 백 찍었어요 백 찍었어요 봐바 봐바 노플 누구에요? 도사풀 있어 도사풀 있어 나이스 저희 탑은 지금 뭐 롤을 배우고 있나 본데요? 아이쿠? 이렇게 하나요? 스피내세요? 상자 버리시면 안 돼요 아이쿠 야! 어 저 B 없어요 저 B 없어요 저 못 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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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도 갈 수 있어요 마오카이가 럼블를 갈 수 있어요 어 안 갔어요 럼블를 어.. 물 나는게 아니라 물이라는 거였는데 그렇군요 아니 물 가는 게 아니라 미안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상대 있을 수 있어요 상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여기도 있어요 이쪽에 조심 아 내가 먹었어 아우 나 죽었어 괜찮아 굿 괜찮아 굿 럼블 럼럼럼런 럼블럴럴 W는 2초 아앜 아아 이걸 던지시네요 구조 살짝 봐줘 쪽받은 두다쪽 마오마오마오마오마오마옵 아아 아아아아 우호해주니까 좋아서 그래 지금? 나중에 이거 정글 차이라고 운운하면 좋았을 텐데 아 나 이러면은 아 이러면 나도 흑색 못해줘 흑색 못해줘 아니 다른 곳은 괜찮은데 타블뜩은 그래요 저는 상대 블루 서리 들어갈게 아 씨바 없네 상대 골래.. 어? 서바 없네? 상대는 때 가정 들어갈게요 이거 어떻게든 클리어 한번 하면 되는데 이거 클리어 안된다 그냥 밑에 오면 스킬 빼 빼 빼 빼 전 안죽어요 전 안죽어요 이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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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저 한 번 더 뺄게요 죽을게 안죽을게 막을만해 미니언 주워요 미니언 주웠어 미니언 주웠어 안 돼 Quетр 이제 죽으면 안돼 이제 죽어가 Joyce 콩ام 씨 이劑계가 저기 크게 반대로 이럴 정 왈도 얼마나 귀식아 형 주단 예 민규님 오는거 받아치자 우리 아 죄송해요 제가 맨날 메아꿈치만 하다가 롤 할라니까 너무 무서워하면은 거의 핏불이야 죽을 때까지 물어 빨리 감을 찾아야 하는데 빡하다 하니까 짓팔러니네 어떤 안사라니까 언제 해주잖아 진짜 그래 이거야! 미드 병신 걸린 거 다 알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대이야 하잖아! 아 근데 잠깐 듀단 누구 없나? 아 없으면 어쩔 수 없다 민구야! 아 링구 듀단 미드 보내면 맞아? 링구 씨 티어가 어딘데? 몰드! 어? 듀단 왈! 지금 돈 시작이야? 원틸 쫄티 존나 역겹네? 드라이 미드로 떠줄게! 내가 언제 그랬어! 청대빵입니다 말라인! 괜찮아요 하나 링구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 미드는 손픽 박은 거 아시죠? 해줘야 돼요! 해줄게! 지금까지 서로 미드들이 안 오는 줄 알거든요? 아시죠? 저 레드 먹고 이랜 미드 갑니다! 교추 드릴게요! 교추 확인했습니다! 바로 호응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했어요! 잠깐! 약속은 안 하고! 왜요? EQ 맞춰주기로 약속해요 민규님! 그러면 니코 E 맞춰주기로 약속해요! 니코 E 맞추면 저 EQ 맞출게요 약속! 아니 저는 EQ 맞추면 E 맞추는 걸로 약속할래요! 저 저희 전현이랑 상종 안 하겠습니다! 너무 EQ 기대는 하지마 다들! 아까 보니까 EQ에 그 쿨타임 있던데? 응! 1초 정도? 믿어 안 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저 왔습니다! 아이고! 약속의 김민규! 우리 정글 왔어 우리 정글 왔어? 어 왔어 가자! 두 단! 두 단! 상대 어때? 나 빼드! 아 약속을 잊지 않았네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캔 가 위캔! 가자! 전멸 뺐어 됐어! 초보자들은 초라! 어! 리신 리신 리신! 난 약속 지키러 왔어? 하아... 상대가 지금 처녀의 스테트 타이밍이라 오! 무빙 좋아? 누나 좋았다? 보지 않았어! 야 위쪽 닿았다 괜찮아? 놀리겠다? 민규야 누나가 해줄게! 어! 아 줘! 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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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리야 수리야! 가줘! 가줘! 여기부터 봐! 여기까지! 여기부터 봐!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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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돼요 빼면서! 아 W만 받아! 또인데? 천천히 봐봐! 안 좋은데? 아 수리 너무 아쉬워! 까꿍! 이거 안 돼요 마무리?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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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속상해요! 아 닥치대요! 저 속상해요! 아 누나 핑크 안 끌려! 아 진짜?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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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 처음에 듀다는 미드 찔러주기로 한 약속! 그 약속 지키려고 어거지 미드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하! 저 이거 하나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미안해요! 무조건 잡는 건데 그냥! 낳고 이 사람이 레네톤에 2에다가 10.0점! 그냥 이 새끼 쓰레기 레네톤이에요! 진짜 억울해! 이러고! 중간에 듀단 뭐? 누나들 해줄게! 하하하하! 아 제가 대드려톤에요! 나는 진짜 억울했다니까 욕먹는게! 왜요? 이Part approach 이루어 3 붙이 서! 빈서상태야 빈서상태 ! 연인에서 이루어주kom 가빈! 가빈! 아! 누나! 잘해봄! 누나는 여기까지야! 가빈 어디야! 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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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못보자! 나를 못보자! 나를 못보자! 가빈! 누나 죽었어! 교밀한테 누나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겠군! 쫓냐 건다! GG! 고생했어! 수고했어요, 링구 씨! 감사합니다! 주단 더 할 거야! 링구 씨가 나갔기 때문에 저도 빠지겠습니다! 야! 아낙네들 빠져! 진또배기들 불러와! 수고했어요! 아이고! 아휴 힘들다!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아 누나는 꿀잠 잘거야! 안녕!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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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